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각각 회담을 벌인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과 부차관보급 대화를 시작하는 등 여러 국제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전념하면서 인권 문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7일 대변인실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양자관계에서의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부차관보급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의 부차관보급 대화는 두 나라와 지역, 국제적 문제에 대한 조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대화와 미한 고위급 경제 대화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민들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두 나라가 최근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미한 외교 국방장관 공동성명, 경제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등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사안들로 명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철통같은 미한 동맹 강화를 제목으로 한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철통같다면서 동맹은 계속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을 보장한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자국민에게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17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냐는 뷰의 질문에 인권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의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조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앞서가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 중 일부는 외교와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어떤 곳이라도 그 전략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의 뉴스 함재하입니다. 영국이 북한을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연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역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영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해 나갈 외교와 국방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총리 명의로 작성된 뒤 의회에 제출된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보고서는 114쪽 분량으로 안보와 국방, 개발, 외교 정책에 대한 통합적 검토입니다. 보고서는 영국과 영국의 동맹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다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안보 환경 악화와 국제 질서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특히 북한 확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산 대응은 단순히 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생물학, 방사능 그리고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CBRLN 능력과 이에 대한 운송수단에 대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영래 그리고 전세계 안정을 유지하고 영국 시민과 군 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일 뿐 아니라 안전한 무역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영국이 이와 관련해서 커지고 있는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문제를 다루고 또 이중 사용 기술의 불법 획득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의 CBRLN 무기와 물질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국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영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서 가장 깊이 관여하는 비영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항조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할 때마다 UN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핵탄두 보유 상한선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영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핵탄두를 180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기술적, 정책적 위협이 더 커진 만큼 상한선을 260개로 늘리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주요 분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갈수록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국의 외교 정책 방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우산 등 미국의 핵 억제력이 불확실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회 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미국의회 조사국은 16일 개정 발표한 비전략적 핵무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억제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는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동맹국을 위한 핵 억제력 확대 필요성 주장과 핵 감축을 위한 무기 통제 조약 협상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117대 의회에서 쟁점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로 영국의 난민으로 정착해 북한 인권활동을 펼쳐왔던 박지연 씨가 영국 지방선거에서 집권보수당의 구의원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주 베리 지역 보수당 지부는 1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박지연 후보가 베리시 무어사이드 지역구의 보수당 구의원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고 밝혔으며 영국 스카이뉴스와 더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도 박 후보가 5월에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에서 탈북민 출신으로 새 역사를 꿈꾸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월 맨체스터 베리 지역의 홀리루드 구의원 후보로 선정됐지만 이번에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접전지로 평가받는 무어사이드로 지역구를 바꿔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08년 영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으며 북한 인권단체 진검다리 대표로 활동하는 등 탈북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제 엠네스티 영국 지부가 수여하는 엠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독일 등 약 20개 유럽 국가들이 혈전 유발 우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한 가운데 유럽의약청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해당 백신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를 찾지 못했다면서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청의 에모쿡 청장은 16일 기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유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면서 18일 회의를 통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도 17일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백신 접종으로 잠재적 부작용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보다 이점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국가는 모두 62개 나라로 69개국의 화이자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최근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5월까지 인도 백신 제조업체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백신을 북한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